안녕하세요. 아 예,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자식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실 때마다 그렇게 걸그룹 사진들 많이 뽑아 가시더라고요.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한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니 아니요. 걸그룹 사진을 뽑아 가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? 안녕하십니까. 트와이스는 티티. 나 봤냐 바람이 일타시야 수나무는 명나 좋은 거 봤냐 바람이 일타시야 제가 왜 사진을 뽑아 온지 거의 드리겠습니다. 아 예. 오, 가만히 있어 봐. 가만히 있어. friends grams family 여자친구 여자친구? 미 volt 마이 야 마마무인데 마마構 이 기운을 가지고 보지. 스타들의 기운이 참 별처럼 맑고 그래서. 대움이 되도록 대박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. 진짜. 스타들 숫자가 3천명이 3천명이야. 3,000명? 네. 이 이름들을 다 외우세요, 그러면? 네, 외우죠. 모르고 알 수가 있습니까? 서혜이, 태혜이, 티파니. 서타전의 전체가 명예전당. 명예전당? 연기 단계가 15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. 목경이로 땅을 1년 넘게 2년 가까이 파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. 특별하게 맑은 기운 그런 기운은 내가 지켜주고 싶고 기대해주고 싶고